시작! 공격! 아 아파! 나이스! 나이스! 나 영한 줄 알았어! 기들끼리 하느라 너무 무려해서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지앱을 면접에 얘기하면서 너무 세게 많이 폴벅키를 죽인거에요 뭐야? 톡톡도 없었지? 재밌다보여요 제일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요 삼촌이 동생이라면 놀아두는거라 간장이 너무 재밌다보여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진 아닌가? 어? 만찍겠다 또 또 없지? 얼굴도 안 맞지? 한도 다 맞았지? 그럴거야 응 돌아봐 나 정말 부딪히고 어! 뭐하는거야? 안 맞았지? 어 선생님! 어떻게 해? 역시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 모르겠어 어? 학기하는데? 정말 놀리기 선생님 원숭이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맞지? 놀리기 장기 놀리기 장기 놀리기 장기 아니라 진짜로 잘 피하잖아 안 맞았지? 맞았지? 분발이 없는거죠? 아 틀렸다 여기가 좀 나 한 번취 한 번취 한 번취 한 번취 아! 야! 진짜로 받아 에이아이처럼 야! 정말 힘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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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선생님 대학자님 너 하나 할래? 선생님 맞춰서 못해 안하니까 진짜 형 형 아! 나 보고 나 한다고 했는데 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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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 없는데 아 그러게 여긴이랑 맞지? 너 쟤.. 쟤 랑마랑 이길 수 있어? 어 쟤.. 아 이길 수 있어 어 왜? 혜진이 혜진이 내 선생님 디디가 디디가 팔되면서 이러는데 팔씨랑 이리와 맞어요? 빨리 아 그래? 아 그래? 가해자라는 그거를 완벽하게 말해 연기나 연기나 아니 나는 으응 아 아 아 넘어 아 아 어 진질로 이하 진짓같이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이대로 할 것 같애? 유지! 다시 시작!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아, 야, 우리! 유연아! 형, 맞으면서! 아! 아, 이래서... 왜? 아, 맞지? 형이 피할 수밖에 없잖아.. 미역적을 하라고 하잖아.. 자, 이구나 지하가 보니.. 완벽! 둘 다 움직여! 밀려가지 말라고 아니하지 마 마시기야 돼 아 진짜 눌렸어 눌려! 안되면 맞지? 넷이라구 깜짝이야 2기쫘거려 맞지? 맞지, 맞지? 잘못한다, 잘못한다. 와! 아저씨? 앞에 있는데 또 것 처럼 펼쳐! 더 처럼 더! 더! 앞에 더 처럼 더 처럼! 더! 뚫어내! 아니야ㅋㅋㅋ 앞에 더! 앞에 더! 야! 아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말 안 해도 되는 거 싶어. 원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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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택이!